1, 2, 3 아잇 1, 2, 3 1, 2, 3 1, 2, 3 아잇 짠! 출근 캠 완료! 꿈을 꾸게 해 이 탈체 이러던지? 저 아침에 진짜 많이 먹고 왔어요. 그렇지. 아잇 그럼 저는 녹음하고 올게요. 석입니다. 이 녹음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그 눈에 비친, 비친이 너무 발음이 잘 들려서 조금 별로지 않아요? 그거 신경 써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화이팅!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하게 네. 아, 아 히? 아 히? 아잇 흠 끝이 나래 아 죄송해요. 아 아 정직하게 들리죠?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 아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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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이준언니 잘해. 너무 잘해. 이준언니 잘해. 이준언니 잘해. 이준언니 잘해. 갑자기? 이러면서 무대 서겠니? 무대 서겠냐고. 무대 서야지. 우리는 항상 월평 때 떨려서 청심환을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내가 먼저 시작했나? 난 청심환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 보컬룸에서 그 한약 냄새 나고. 네. TMI였고요. 내 맥북에 언니가 응원 편지랄까? 그걸 써놓은 게 있었던 거야. 진짜 귀여워. 아가 같지 않아? 편지수 많이 썼던 것 같아. 맞아요. 맥북 비밀번호를 서로 알아서. 앞에서는 좀 부끄러우니까 몰래 남기고 가던가? 안녕. 끝났어요. 언니, 목 괜찮아요? 힘들 것 같아. 너무 아침이야. 진짜 떨려요. 그때 가서 응원해줄까? 아 진짜? 코칭해줘요, 코칭. 그럼 나도 들어가서. 넌 안 돼. 왜? 그냥. 나도 들어가서 해줄까? 넌 베이비해서 안 돼. 17살부터 들어갈 수 있어. 응. 들어갈 거야? 제가 언니 응원해줄게요. 알겠어, 그래. 잘한다! 지금! 가야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지원이. 기사 알려줘야지. 잘한다! 왜, 아까 왜 이렇게 했는데? 그 날 향기로운 보랏빛의 문 셀 수 없이 반복해도 향하고 보가 조금 향기로운 보랏빛의 문 오! 좋은 것 같죠? 그 눈에 비친 나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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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무 음... 힘있게 해주세요 멋있게 해주세요 네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지원아 좀 알려줘라 너가 여기 너무 잘해 발음이랑 이런 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신났어 신났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어렵다니까 근데 봐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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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쓸 수도 없어 타자도 못 쳐 이거 웃는 말이라서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아 떨린다 갑자기 아니 오늘 잘할 수 있어요 어때요 저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You make me feel like 11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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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ke me feel like 11 좋아요 Very good 난 몰랐어 앤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난 몰랐어 앤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네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그냥 쓰면 되겠는데 이거 오우 예아 아주 굿이 좋습니다 아주 굿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 고기 진짜 잘하더라고 고기 진짜 너 거야 그거 언니가 칭찬해줬던 거 그거 근데 너랑 진짜 근데 진짜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짧다 워우 근데 뭔가 그거 할 때 기분이 좋다 딱 잘한 거 같아 딱 잘했어 딱 잘했어 딱 잘했어 오늘 저희는 타이틀곡 녹음하러 왔잖아요 그럼 저부터 녹음 해볼게요 열심히 화이팅! 오늘 칸니시는 아주 좋습니다 내 안에 빼고 가게 피어나는 blue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빼고 가게 피어나는 blue 내 안에 빼고 가게 피어나는 blue 좋아요 네 다음 프로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내가 지금 느끼나니 감정들은 주 다시 해볼게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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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느끼나니 느끼나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느끼나니 감정들은 오 좋은 거 같아요 들어볼게요 감정들은 주 오 마음에 들어요 Don't say now 서둘러 오지 마 Don't say now의 now 파트 좀만 더 살려서 다시 해볼게요 Don't say now 서둘러 오지 마 이 순간이 좋아 난 사랑하게 됐거든 너무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 끝! 예이! 레이 이거 나 벌써 완전 보라색으로 꾸었네 레이로 그치 오영이 너무 잘했어 진짜 고마워 역시 풀 아이돌 너무 떨리는데 내가 너 밖에서 응원 엄청 하고 있을게 화이팅 간지럽히 난 아주 잘 보이는구만 내 맘이 이리 다 체라운지 오늘 목 상태가 별로네 다시 물만 마셔도 될까요? 내 입술을 간지럽히 났어 그 이름 죄송해요 내 입술을 한 번 밴딩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밴딩을 내 입술을 간지럽히 났어 그 이름 났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노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잘하고 있어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라운지 더 팍 찍어볼까요? 팍 찍어요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라운지 너무 잘하고 있어 가마야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라운지 오 이거 이거 힘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완전 잘해 일 명일 물결 속으로 또 맞춰드는 걸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근데 목이 잘 안 풀려서 좀 아쉬웠지? 너무 아쉬웠어 근데 원래 우리 오늘 첫 번째 녹음이었고 앞으로 수정 녹음 엄청 많으니까 목 상태 좋아지면 또 하면 되니까 우리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들어가기 전에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파트가 제 파트여서 앞 사람 잡아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 마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오 마이 갓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떼고 있어요 잘할 수 있겠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거 내려줘야겠는데 정수리에 오 마이 오 마이 갓 한 칸을 채우고 있어 오 좋아요 몇 번 해볼게요 네 오 마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오 마이 갓 한 칸을 채우고 있어 나도 저 파트 해보고 싶다 오 마이 오 마이 갓 한 칸을 채우고 있어 저 혹시 한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뭔가 안 사는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더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리듬을 좀 더 타보겠습니다 저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오 마이 오 마이 갓 한 칸을 채우고 있어 오 이게 뭔가 베스트 네 내 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언니가 끝났어 끝났다 한 번 더 해 지옥에서 이런 거구나 너두이 언니 꺼가 완전 다 랩스러운 거예요 으쌰 나들 마음에 썼단 말이야 난 그리고 그 So good rock 연습할 땐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가이드랑 얘가 다르게 불러 놓은 거라 맞아 여긴 좀 가득하게 해줘야 돼 오늘의 느낌이야 뿅 뿅 시작 뿅 최근에 해보려고 합니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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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랩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 번 풀기 응 연습 한 번 해볼까요? 응 yeah okay okay how 지구의 인구는 몇이 볼게 두 마님 파밤 문제가 많아 그 내 자산을 빙글빙글 빙글돌아 call my mo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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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좋은데? 바로 녹음하면 될 것 같아요 트렌디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고조되는 부분 있잖아요 되게 좋으니까 이런 걸 좀 강점으로 살려도 될 것 같아요 응 후렴도 후킹하게 짜는 법을 hit the let line hit the 확실히 익힌 것 같아요 빙글빙글 톤에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만 힘 살짝 빼서 해보시면 what the hell yeah what the hell yeah call my mom yeah 이렇게 할까요? 아 좋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네 퐁 how 지구의 인구는 몇 십 오르게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싶어 젖고 새해 call my life 두 마님 파밤 문제가 많아 근데 세상을 빙글빙글 빙글돌아 what the hell yeah call my mom yeah ain't 흐르지 한국어에 능숙하고 영어 발음도 좋고 굉장히 또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음악에서 세 가지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아니 이걸 원테이크 해버리시네 what the hell yeah call my mom yeah ain't 이제 시작해도 돼 hey look don't care about it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되게 트렌디하고 매력 있고 좋다 웃음이 나와요 근데 레이는 우리들도 뭔가 항상 너가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팬분들 얼마나 좋겠어 언니가 칭장을 많이 해줘서 아니야 근데 난 진짜 너 음색이 진짜 좋아요? 응 유니크한 매력이 있어서 친구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늘 머리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 잠시만 인터넷 연결이 끊긴 건가? 울고 싶다 자꾸 이렇게 인터넷 때문에 나가지고 다 안 들었다고 표시는 워! 이런 경우도 있고 짠 오늘 제가 배우는데 열심히 들어볼게요 너드의 레몬 카피 어질 오 마이 갓 아니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뒤로 레이백 조금씩 되는 것도 느낌 되게 좋은데요? 선이 너무 좋고 발음 조금 다르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레이밍 이 정도로 발음해주면 좋죠 피드백을 주면 수영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 깊게 생각하고 뱉어내는 게 좀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시 할까요? 한 번 더 해도 돼요 오늘 준비해온 거 너무 괜찮았고요 수정했던 건 사실 거의 발음밖에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 안구도 얹어줘 승부판의 기능군 효원인청 난장 고복목 진흙을 잠들기능 저하 엄청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 핸드폰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밤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무언가를 틀어놓고 자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다 집중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때는 스마트폰 생각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오늘부터 한번 좀 줄여보도록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로 한 수업이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서 수업 다 들었어? 네 이서도 이제 래퍼가... 래퍼 돼야지 나도?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윤희명 정해보자 윤희명 어? 나 갑자기 뭐 생각났거든? 카레이서 어때? 카?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지? 카레이서 이서 카레이서 내가 이 카레 둘 셋 카레이서입니다 안 맞네 다시 갈게요 Take two 카레이서 우리는 카레이서 자 우리 시작부터 소개하자 짱친즈 딱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구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들 모아놨어요 저희는 짱친즈 짱친즈예요 카레 있어 너무 잘 만들었어 우리도 부러워서 하고 싶어서 여여 진짜 밤새도록 생각을 했는데 짱 우린 정말 없는 거예요 뭐가 딱 그런 게 우리 후보 뭐 했었지? 광안리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장안리 아 장안리 장안리에서 욕장 있었고요 그럼 내 장을 짱으로 바꿔보자 했는데 그래서 진을 친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다 바꿔서? 그냥 짱친즈 짱친즈 짱친즈가 입에 딱 붙고 우리 또 친하잖아요 맞아요 짱친이잖아 짱친즈 카레이서 카레이서 너무 길어 카레이서 너무 길다 짱친즈 그래서 우리 도대체 무슨 유닛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보컬유닛입니다 보컬라인입니다 보라 이런 것도 있었다 맞아요 보컬라인 보컬라인 보라 보라즈 약간 보이는 라디오 같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아이유의 보컬라인 아보라가 오늘 할 이야기는요 저희가 최근에 녹음을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리즈씨 어떻게 스무스하게 잘 하셨나요? 조금 많이 아쉬웠어서 어떻게 동월하게 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아쉬운 게 많아서 저도요 잘했나요? 권영씨? 부셨나요? 녹음실? 저 약간 세미 부셔 아 세미 부셔 세미 부셔 뿌셔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저는 사실 녹음실이 조금 찢어졌거든요 어쩐지 마이크가 너덜덜덜 했잖아 그렇지 녹음을 했었는데 린즈 못 봤어? 마이크 마이크 봤지? 가사지가 막 막 갈기갈기 기둥 약간 부셔진 건 내가 본 거거든 너 너야? 전 카메라 아 나 아 나 그랬구나 카메라 냄새 뿐이 같다고 역시 짠질데 너 그거 물어내래 보컬 고민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왜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이런 애드립 파트나 후렴에서 힘 있는 파트를 많이 맡아서 딴딴한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살려서 녹음하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이거 항상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서 아 그래요? 긴꿈을 이렇게 전 위로 꼽거든요 아 위예요? 돈 앞으로 하는데 긴꿈을 이렇게 꼴이 다 긴꿈인가요? 맞아요 오! 역시 역시! 역시 곡의 후렴을 맡고 있는 짱치즈였어요 응원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셔야 되세요 노래 소리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달리 고개해 딸따나나나 아보라 짱친즈의 보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우리만 알아들은 거 아니지? 징징징징징징징 입질이 왔어 우와! 저희가 저번에 짱친즈로 인사를 드렸는데 맞아요 우리 이서가 합류를 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연예 명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또 보컬 라인이잖아요 짱친... 니즈? 이즈 짱친 이즈? 짱친 이즈 짱친이들이 다 이렇게 짱친 이즈 저희는 짱친 이즈입니다 우리의 보컬 라인 짱친 이즈의 보컬을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래퍼즈이긴 하는데 생각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포영화 메이트이기도 하고 밤메이트고 그러면 메이트로 할까? 메이트? 베스티 같은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굿! 랩할 때만큼은 진짜 멋있거든요 아이브에서 제일 멋있다고 자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누구? 가을이랑 레이잖아 어허 기요미랑 촌승인데 랩할 때만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은 없어 노바디 랩할 때만큼은 랩할 때만큼은 리즈의 찐친 노트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볼 텐데요 가장 친하고요 항상 붙어있고요 스킨십을 좋아하고 바로 김대희씨입니다 제일 친하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어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희는 꽤 붙어있기 싫어요? 아니 싫어요 뭔가 붙어있을 상황이 많아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였어? 아니 아니 그런 게 많으니까 같이 붙어있을 때 시간이 많아서 저희 진짜 잘 맞아요 그리고 그럼 이심 농채 게임 그런 거 안 맞잖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치자 치킨 하나 둘 셋 치킨 제가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어? 유도 씨 있냐? 뭐해? 뭐해? 오 콘텐츠 소개 좀 해주세요 찐친 노트 주인님 카메라가 친해지고 멤버들과 친해지고 그런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코너거든요 설명 짱 잘해 유진 언니, 가을 언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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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아 지원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거 하지 마요 알겠어 알겠어 안유진, 김강 아 뭐? 알겠어 알겠어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아아 떨려 부먹 아 이거 갈릴 거 같아 찡먹 안 갈리네 나는 뭐 찡먹 찡먹인데 부어있으면 부어있는 거 봐 부어있는 거 봐 있는대로 이렇게 하면 썼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개 오 하나지 나도 하나 안 떼냈으니까 진짜 이게 안 잘라져 있잖아 어 이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살짝 갈라놓은 거지 묵성한처럼 우리 다 일심동체네 나 이런 얘기 왜 재밌지 갑자기? 백색이 있잖아 쌀떡볶이 밀떡볶이 쌀떡볶이 떡 그건 모르겠어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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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은 엄청 쫀득쫀득하잖아요 식감이 밀은 약간 부드럽고 그런 차이예요? 식감의 차이 난 국물 떡볶이가 싫더라 싫더라 난 그것도 좋아 난 그것도 좋아 두꺼운 삼겹살 대 얇은 삼겹살 얇은 삼겹살 얇은 삼겹살 난 무조건 두꺼운 두꺼운 거 무조건 얇은 거 왜? 식감 식감 씹기가 불편해 두꺼운 거 쌀에다가 대비삼겹살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아침에 오 맛있어 오 맛있다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양념도 하는 사람 손 후라이드 해야 많은 거야 이렇게 찍어 먹었지 오 그치 허니 머스타드 찍어 먹었지 노 그거는 치킨 먹에 먹는 거랑 비슷해 난 완전 치킨 양념치킨 전 무조건 순살이어야 돼요 아 진짜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얘네 물어보고 빨리 그거 얘기하자 순살 뼈 있는 치킨 하나 둘 셋 뼈 진짜 제가 가로내로 진짜 안 맞는 게요 치킨을 자꾸 순살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둘은 뼈가 먹고 싶은데 순살 아니면 안 먹겠대 그걸 어떻게 시켜 결국 치킨을 안 시켰어요 너네도 뼈 있는 순살 순살이 안 먹는다 그랬어 우린 순살이 안 먹는다 그랬어 우리 안 먹는다 그랬어 그래서 안 시키는 거예요 오두리까지 그렇게 던져야 돼 그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 치킨을 시켰는데 치즈볼 안 시켰던 적이 있었던 거 같아 그래 우리 다 같이 먹는데 언니가 치즈볼 안 시켰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치킨과 치즈볼은 세트잖아 세트 아니 근데 내가 잘못한 거야 너희가 잘못한 거야 아니 잘못한 거야 햄버거만 먹으면 너무 정이 없잖아요 거기는 세트 메뉴가 아예 있잖아 근데 여기는 세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진 않잖아 언니는 치즈볼 안 좋아하나? 좋아해 옛날엔 치킨 먹자 했으니까 치킨은 시킨 거야 치킨 시키고 치즈볼도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물으면 되지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저도 햄버거 찍 가면 세트 먹습니다 근데 저희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아 우리 첫눈썹 길지 않지 잠깐만 보이세요? 뭘 했는지 맞춰보겠다 하는 거예요 다 맞췄어요 아 대박 어떡해 자기야 이랬는데 아니 내가 널 좋아하니까 야 너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레이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야 이러면 못하니까 어떡해요 근데 자기야 자기야 해주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아직 잘한 척 하고 있어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커플이니까 예쁜 사랑하세요 저의 유닛면은 커플이에요 알고 보니까 여기 세면 얼굴이 진짜 글라데이션같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약간 다르지 않아? 진짜 글라데이션이에요 둘이 약간 닮고 이렇게 둘이 닮는데 이서는 뭔가 둘이 다 얼굴이 있고 딸내미네 딸내미 아버지 어머님 딸내미 이제 이서가 크면서 우리를 닮아가지 않을 수 있어 역변? 아니 밥 먹었어? 딸내미 숙제했어? 우리 셋은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너무 길어 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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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시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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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라시오스 하자 그라시오스 그라시오스 아니 감사 감사한 일인데 이건 왜 이건데 자랑카드 얼굴형 다르다 진짜 아예 다르다 그린이 하나 다르다 그라시오스 그라시오스 그래서 오히려 저거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라시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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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찐찐노트 게스트 레이시 모셨고요 안녕 안녕 네 수고 많아요 리즈의 찐찐노트 오늘의 게스트는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의 비타민 막내와 보컬을 맡고 있는 이서입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다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아니신가 봐요 이게 마지막이 아닌 건가요? 네네 막내한테 매장하네 또 우정이 깊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정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아 오케이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하나 하나 둘 한 여섯? 일곱? 이거 숨도 안 쉰다 안 쉬으면 죽어 아 현실적이야 우정 우정 잠깐만 우정 우정 둘 잔다 가짜 우정이네 몇 번이나 해 가짜요 아홉 열 아홉 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보셨죠? 예쁜 하셨어요 내가 할 거야 찐친... 찐... 찐친... 찐친 노트 내가 할 거야 리즈의 찐친 노트 자기가 또 무서워 아 무서워 이서가 말했던 스킨십을 잘 못하는 세 명을 뽑았는데요 스킨십 싫어하는 사람은 1등을 가릴 수 없이 팀의 반이다 팀의 반 하나 둘 셋 뿅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좀 잘하는 게 부자연스러워 누가 봐도 받아주는 걸 잘 못하고 하는 건 잘해요 혼자 이렇게 앵기는 게 좋거든 응 못 다가가고 못 받아주고 내가 먼저 스킨십을 안 해 응 유잼이었어 눈 1분 동안 맞춰보는 건 어때요? 아우 아니요 딱 10초 정도? 10초? 좋은 예를 보여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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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3 2 1 셋 안 돼 안 돼 그냥 얘가 못하는 거 같아 사랑의 게임을 저희가 해볼 건데요 사랑의 게임을 저희가 해볼 건데요 좋아해 우리 지금 낙해가지고 좋아해요 좋아해 좋아해 싫어 좋아해 싫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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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나쁘지 않아 맞아 우리 이겨 됐어 극복했어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나에게 기회를 줄게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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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샷 이렇게 극복을 했답니다 좋아해 좋아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이제 찐찐노트를 통해서 여러 많은 게스트분들 만나뵙는데요 이제 찐찐노트 끝 안녕 안녕 까르보드 월 파스타 그거까지는 아직 너 여기 원영이 있었으면 완전 난리 났어 맞아 너 원영이한테 미웅이 맞고 진짜 음식 취향이 가을 언니랑 원영이가 좀 우리 넷이랑 안 맞지 않아? 둘도 없고 이렇게 4명 원영 언니한테 진짜 잘해요 원영이가 이성 상대모사를 진짜 잘해요 맞아요 원영이 만날 일이 있으면 꼭 부탁해 보세요 원영이가 만나고싶으면 꼭 부탁해 보세요 원영이 만날 일이 있으면 꼭 부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